연약함 와 이런 모두 유기야 금지 카드 준대 맞네 보탑 금지야 마법사 금지 뭐 아무튼 금지 아니? 한번 쓰면 다 깨지네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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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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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매달린 남자 그만 나와. 아 숨막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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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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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? 맞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. 이런 미친 챌린지를 받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얘네. DNA 스페이스 조커 이제 스킵 안 해도 되겠다 스페이스 조커 키워야지 아이카드 겁나 강화해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나쁜 놈 아이카드 뭣 뭣 증의가 없는데 기분 증의가 없는데 기분이 좋습니다. yhte 끝이너던데 깻네 깼어 마이카드 잘 큰다 DNA라 보충도 된다 검정강에서는 하이카드 검정강에서는 하이카드 검정강에서 하이카드 이렇게 해야겠지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근데 지금 카드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미친 하이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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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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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이 하이 야와 도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퀸이 복사가 된다고 아 이거 퀸 말고는 좀 터뜨려야겠는데 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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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... 퀸 어휴... 내 퀸 악사를 내주마 이 카드도 아니야 와장창 퀸 면 산다고 해야겠네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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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박 도전 그렇게 따지면 인생도 도박 아닌가 우빨 도박겜 아이 초코플립 셔플로 달러 표기 바꿔야겠네 뭐 이상한걸로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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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을 위치 낙지 레전드리 어차피 무한모드인데 야반도주 버리고 레전드리 찾아볼까? 근데 레전드리 뭐 좋은거 없지않나 맨날 쓰레기만 나왔던 기억이 어 레전드리 렛파이버 안보 바보 유령팩같은거 나가겠는데 아 청소재 아 실수 이걸 이걸로 복사야되는데 안되잖아 근데 까비 네거티브 아 네거티브 아니면 쓰하기 좀 애매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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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카드하면 되겠지? 휴 D17번 근데 이미 조진거 아닌가 킹마다 1.5배수 레드실도 없고 여기까지인거 같은데? 저게 위대용 3.5배수 5.5배수 5.5배수 배수가 모자라기라는 하지만 계속